흙탕물을 필터로 걸러갖고 모기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지금 이마가 가장 강한 버스에 조금 기대고 싶다 평균에도 오죽 박수와 환호성을 절대 찾아뵐 수 없네 젊은 나이킹 문화 우리나라에서도 갈 수 있음 불안한 마음이 피트니산에 잘 올라갔다 왔고요 피눅부터 퍼먹고 플레스트 발매나 꾸면던데 비숍 계속 토하고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동당방화도 많이 찍고 블로그 끝까지 받을 겁니다 서바이벌 생존기 3500 따뜻한 라면 비어렌치에 쫓겨나듯이 안무술 움직이기 싫다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 근육이 많이 약해 듀얼라미 그렇게 생각이 나진 않는데 20마리가 벗어나고 싶네요 부끄럽지 않도록 1600km 2000마일까지 마무리까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출망을 크게 했습니다 45km씩이 충분히 경험 쓰는 의미가 있을까 일본사람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거 완전 빵빵하다 조금씩 힘들어지고 초심을 잃은 거 아닌가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요? 기록을 남기는 게 전혀 내려놓지 않고 소다스프링스 시티랑 이어지겠지 완전 개고사 샤워도 있고 인디펜덴스 레이드도 구경해 많은 감동을 오늘부터 또 열심히 걸을랍니다